우리 선물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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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심한 것 같으세요? 아유... 그래요. 그래요. 인생 뭐 있어. 네, 포스터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감사드립니다. 포함까지 주셨고요. 네, 포스터 주려고 했는데... 포스터 가져가. 누가 하느냐?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렸고요. 대표로 마지막 홍종현 씨 인사하면서 저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익룡 씨. 저희 영화 많이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주말에 어느 분이랑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친구, 애인, 가족분들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배우부터 감독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른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SNS도 많은... 너무 재밌어요! 대박!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쿠! 아이쿠! 아이쿠!